네 포인트 17. UI 요구사항 확인하기 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UI 요구사항 확인하기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체크를 해 두어야 될 부분이 바로 요구사항 확인하기 라는 겁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도 요구사항 확인하기 라는 것은 배웠어요. 근데 어떤 요구사항을 확인하냐 바로 UI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인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UI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UI는 User Interface의 약자가 됩니다. 그러면 유저, 유저란 무엇일까?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하시면 우리 UI에 대한 개념은 끝나요. 그럼 유저는 뭐예요? 결국 사용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뭐라고 했죠? 시작점. 어떤 내가 서비스를 요구를 해. 서비스를 기대하고 클릭 혹은 타이핑을 치든 어떤 행위를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인터페이스의 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확인하기 쉬운 게 바로 화면이라고 했죠. 모바일 화면이든 아니면 우리 모니터 화면이든 이런 화면들이 나타나 있는 어떤 아이콘이라든지 어떤 버튼이라든지 우리가 인프박스,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박스라든지 아니면 체크박스, 라디오박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터페이스의 하나의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I 설계 원칙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돼요.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각각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시험만 따진다고 그러면 어떤 설명보다는 어떤 설명을 듣고 이게 UI 설계 원칙에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필기 시험에서도 UI 관련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UI 설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UI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UI를 학습하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화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UI가 필요한 이유를 나열한 다음에 다음은 무엇을 혹은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문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답은 UI라고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는 가실 거예요. UI 요구사항에서 품질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품질 요구사항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ISO 9126 품질 요구사항 특성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특히 ISO 9126 같은 경우는 우리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접해봤던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기시험에서 나오는데 사실 지금 학습자가 어떤 식으로 필기를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원에서 배웠는지 아니면 교재를 사서 독학을 해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원에서 배웠다고 가정을 한다면 바로 ISO 9126 품질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했을 거예요. 물론 교재에서도 ISO 9126 품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이기적에서 출판된 그 필기시험 필기 교재뿐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교재에서도 ISO 9126 품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두고 있어요. 우리 ISO 9126 품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물론 기능성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보면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나와 있는 세부적인 내용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다. 하지만 ISO 9126은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반드시 출제를 하는 영역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는 그 밑에 나와 있는 세부 상세품질 요구사항까지 서로 상호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학습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문제가 쉽게 나온다 그러면 바로 그거죠. ISO 9126에 대해서 ISO 9126의 종류를 쓰세요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쉬운 부분. 하지만 좀 더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밑에 있는 세부 상세품질 요구사항까지 모두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법이 있죠.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게 우리 암기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 참고사항을 보면 품질이라고 나와 있고 귀신사 유이효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가 상당히 물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말 깨끗하게 잘 만들었지만 우리 암기법에 있어서는 사실 맞지 않은 표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신사 효유이라고 외울게요. 기신사 효유이 이렇게 외울게요. 왜 이렇게 외우냐면 참고사항 위에 있는 품질 요구사항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시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기법은 기신사 효유이라고 암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습자들이 기신사 효유이라고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풀기에 대해서 멘토링을 했던 그런 친구들한테도 기신사 효유이라고 암기를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신사 효유이라고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기는 암기지만 우리 품질 요구사항과 세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습하실 때 같이 반드시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우리는 요구사항 중에서 기능 요구사항과 비기능 요구사항이라고 했죠. 우리 기능 요구사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능 그 자체에 대한 초점을 맞출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게시판을 들 수 있죠? 게시판의 기능은 뭐예요?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수정도 해야 되겠네요. 수정하기, 그 다음에 잘못된 글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야 돼요. 그럼 비기능적인 건 뭐야? 그러면 게시판 본연의 기능이 아닌 부가적인 기능, 어떤 성능, 퍼포먼스 관련된 거, 성능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안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비기능 요구사항에 속한다라고 앞에서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기능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해놓은 표가 있어요. 이게 참고사항인데 어떤 우리 본연의 시스템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연의 기능,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품 요구사항, 조직 요구사항, 외부 요구사항 이렇게 나와있다 라는 정도만 확인해 두시고 우리 시험에서는 비기능 요구사항과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요구사항 확인하기 라는 파트에서 항상 나오는 부분이 바로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예요. 우리 프로토타입은 앞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현행 시스템 요구사항 확인하기 라는 그런 파트에서 우리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요구사항 확인하기 라는 파트에서 항상 프로토타입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잘 잡아 놓으면 이게 끝까지 갈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 거랑 다르지가 않아요. 프로토타입 확인하기는 단지 그 초점이 UI에 맞춰져 있다. 유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확인하기에 맞춰져 있을 뿐이지 프로토타입이 시스템 요구사항 파악하기든 UI 요구사항 확인하기든 프로토타입 자체는 다르지 않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보면 수집, 설계, 개발, 고객 평가, 정제 그 다음에 이렇게 뺑뺑 도는 단계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앞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분석, 설계, 평가,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고도화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드랍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잘 설명을 했던 그림이 있습니다. 이 UI 관련된 프로토타입도 다르지 않아요. 단지 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가 앞에 있는 표의 모습과 구성 요소, 구성 방법만 다를 뿐이지 앞에 있는 그 표와 지금 우리 UI에 있는 프로토타입의 표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토타입 상세, 프로토타입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큰 틀에서 프로토타입은 뭐예요? 결국에는 한 번 작게나마 개발해보고 이 개발된 거 갖다가 평가를 하고 평가한 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고도화를 시켜서 쓸지 운영에 사용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계가 들어갈지 혹은 아 이거는 한 번 개발을 해서 사용해봤는데 우리 시스템에 적합하지가 않네? 하면서 드랍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게 바로 스프러토타입의 상세에 밑에 나와 있는 이 전략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기는 쉬울 거예요. 프로토타입 작성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한 번 체크만 해두시죠. 프로토타입 계획서 작성 범위 확인, 목표 확인, 기간 비용 확인, 산출문 확인, 유의사항 확인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프로토타입에서 바로 기간 확인하고 상출문 확인하기가 그나마 체크해 둘 만한 범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프로토타입의 기간과 비용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토타입의 기간과 비용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만약에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었어. 근데 그 프로토타입이 어? 괜찮네? 그리고 계속 발전을 시켜.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했지만 이게 쓸모가 없어졌어. 그러면 드라블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드라블 시킨다는 것은 그동안 개발되었던 비용과 어떤 시간을 모두 허비하게 되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개발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적용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했을 때에 드는 그 손실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경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문맥상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의 산출물 같은 경우는 우리 요구사항이라든지 비기능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구분이 되었는지 부분을 확인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산출물 확인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우리 아키텍처 요소를 검증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네. 여기 아키텍처 요소 검증을 위한 것으로 실제 개발에서는 참조하는 수준에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바로 산출물 확인하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토타입 개발 시 고려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가볍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포인트 17 UI 요구사항 확인하기 라는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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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